안녕하세요 왕초보입니다 착한 들깨 초보에게 쉬운 들깨 얘네들 감자 2모작하고 심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얘네들은 벌써 커서 순찍이 해주세요 하네요 30 30 60cm 정도 자랐습니다 이정도 되면 순찍이를 해야 되구요 순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요 밑에 순이 하나 두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퍼지겠죠 또 요 순 요 순 여기서 이게 원순이죠 저희 제가 유튜브를 보면 라스로 막 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동생한테 배웠는데요 요게 요 한 가지 가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순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 선 있죠 요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유롭게 해구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도전 이제 오직란림이 카카오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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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